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다가오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차 휴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입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이 다가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갖는다고 전했고 총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재명은 16일부터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명은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활동이 가능하다고만 이야기했으며 구체적인 증상 등도 확인해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흉기 테러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추측이 나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구체적인 증상이라든가 치료를 받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우선 뭐 가장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지금 한가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짬을 내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회는 한가해도 이재명은 한가하지 않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지금도 재판을 받느라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마무리 재판이라 곧 있으면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또다시 재판을 지원시키기 위해서 병원을 들락거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은 작년에 단식을 하겠다면서 40일이나 재판을 뭉개면서 지원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전략도 단식을 하고 버티다가 병원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물론 이번에야 일주일만 병원 치료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워낙 믿을 수가 없으니 이번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하다 보니까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이 되었다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 온갖 꼼수를 부리지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솔직히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병원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병원인지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무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이재명이 아무나는 아니고 정치 권력자이지만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아니 오히려 더욱더 지금처럼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재명 본인이 정말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휴가차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헬기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거 역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네티인들 역시도 일반인 환자들은 의사 파업 공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재명 이 사람은 지난 1월 달에 헬기 이송 특혜에 이어가지고 서울대병원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으며 또 다른 네티인 역시도 일반 국민은 입원했던 사람도 퇴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입원할 수 있는가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자기들은 이렇게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입만 열면은 국민이라든가 서민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재명의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정치일정이라든가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번에 휴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평산마을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 현 정권을 향해서 역행보살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역행보살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적인 용어로서 순행보살의 반이어이고 순행보살 같은 경우에는 착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보살을 의미하는데 역행보살은 악행의 업보를 널리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릇된 짓을 하는 보살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행보살은 악인들을 욕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보살이라는 뜻으로써 한마디로 악행을 일삼는 악인이라든가 악마와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현 정권을 향해서 역행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 정권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못살게 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문재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정권에게 쳐발린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본인이죠. 현 정권이 역행보살이라면은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염라대왕이었거나 지옥 그 자체가 아니었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특히나 문재인은 본인의 직권 기간 동안의 실정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로 조국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조국하고 다니는 직거리 보면은 기가 막히죠. 자기가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등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이 되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전부 다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설쳐되고 있고 특히나 자기가 이번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대고 있는데 정말로 이들을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문재인을 예방한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을 예방을 하고 와서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한 친문계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 예방 관련해 가지고 단지 당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였으며 특별하게 전할 얘기가 없다면서 문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을 아꼈으며 또 다른 당선인 역시도 문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일정 등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면서 문재인을 만나고 온 곳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분위기인 게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친명체제로 똘똘 뭉쳤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짓을 하면은 바로 수박으로 몰려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나름대로 선거를 돕겠다랍시고 나대고 다녔지만 문재인이 설치고 다닌 지역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낙선을 함으로써 문재인의 현재 위치가 예전까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개딜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설치는 바람에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를 더 먹을 수가 있었는데 문재인 때문에 나가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문재인을 찾아간 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분 때문에 문재인을 찾아갔지만 이게 당내에 알려지면은 본인들의 입장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재인을 도둑 예방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들 진영에서도 완전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슬슬 문재인을 예방하는 행동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조만간 문재인이 좋든 싫든 본인이 그렇게 원했었던 잊혀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